안녕하세요.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, 캐서린,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. 모자액에서 무려 6년 만에 짓는 프로젝트인 타운 앤 센터 프리젠테이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이 센터에서 다음 주입니다. 여러분.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저희 스티반 그룹에서 단독으로 그냥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시면 아주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이 타운 앤 센터의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. 스튜디오의 시작가가 40만 불 때 중반 플러스 주차장까지 포함입니다. 맞습니다. 주차장까지 포함한 게 40만 불 중반에서 시작한다는 거. 네. 더 자세한 정보가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빠바이. 안녕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